이 검은 귀검이라고 부릅니다. 내가 최영, 그자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.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대장에게만 피를 보게 했어요. 나는 명분을 챙겼고, 하나 더, 하나 더. 그 대가는 대장에 치렀어. 그리고 하나 더. 웬만해선 피도 잘 묻지 않는데, 모자도 피가 묻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, 나도 돈이 무거워진 거냐고. 이스라엘 너 guys! 그 자리에 구하실거에요! 주입은